고대 그리스에서는 회화보다도 조각을 더 높게 쳤습니다. 조각은 360도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지만 그림은 정면밖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조각 기술을 극한까지 몰아붙인 대단한 장인들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조각상을 말해보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시대 조각상과 시대를 뛰어넘어 미켈란젤로의 조각상밖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단한 작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초기의 작품은 이집트나 중동의 조각품의 영향을 받아 쌍팔년도 졸업식 사진처럼 차렷자세로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신전에 봉헌하거나 죽은자를 추모하거나 운동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수만 개나 만들어진 크로스라는 조각상은 이집트 조각상과 자세뿐 아니라 신체의 비율까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의 영속성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을 더 중시했던 그리스는 영혼과 안정을 상징하는 뻣뻣한 부동자세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조각해냅니다. 이런 그리스 고전기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반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미론이 기원전 460년에서 450년경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상입니다. 아쉽게도 미론이 제작했던 원본 청동상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술의 멋짐을 모르는 후대 인간들이 녹여서 고물상의 청동값만 받고 팔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고대 로마시대의 조각가들이 복제품을 만들어둔 덕에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집트 미술의 원칙인 얼굴은 옆모습, 눈은 정면, 몸통은 정면, 다리는 측면이라는 정면성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뻣뻣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각기술은 대단히 진보하였습니다. 마치 조각상이 살아서 움직일 것처럼 생동감이 있습니다. 근육 하나하나의 긴장이 느껴집니다. 다음 세대가 되면 조각가들이 콘트라포스터를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